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블레싱 축제에 오신 VIP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누리는 블레싱입니다. 오늘 예배는 최성은 단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다양한 게스트들의 특별 찬양이 있습니다. 더불어 저녁 6시에는 헤리티지 메스코아이어의 찬양으로 함께하며 집회는 분당채플에서만 진행됩니다. 11월 8일 수요일 블레싱 향수는 위리상자 이세준의 특별한 간증과 찬양이 함께합니다. 블레싱 축제를 통해 여러분들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손길과 사랑을 경험하는 VIP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11월 12일 주일 저녁 6시 30분에는 블레싱 VIP와 함께하는 지구촌 음악회가 분당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이번 블레싱 축제에 함께했던 VIP 분들과 참석하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바로 지구촌의 미래 청바지 썬데이 예배가 다음 주일 2부와 3부 예배로 드려집니다. 예배 후에는 수험생들을 위한 안수 기도가 진행되오니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 중보용사 훈련의 2단계인 세상 중보의 길 세미나가 11월 17일 금요일부터 18일 토요일까지 분당채플에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의 삶을 체계적으로 훈련하는 세미나에 성도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신청은 양채플 안내데스크와 교회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동헌 원로 목사님께서는 지난 3일 금요일부터 오늘까지 미국 빌리포 교회 창립 30주년 특별집회에서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원로 목사님의 귀한 사역을 통해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월에 추천도서를 전해드립니다. 노희송의 마음 디톡스 백부장의 하늘 열리지 켄 블랜차드의 예수처럼 리드하라를 추천해드립니다. 지구촌 비전 11월호와 가정예배 순서지 11월 12월호가 발간되었습니다. 본당 및 1층 입구에 비치되어 있으니 많이 가져가셔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고 이웃에게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지구촌 교회 홈페이지에도 게재되어 있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